매년 치러지는 총학선거와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총장선거, 올해는 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대면으로 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11일에는 총학생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총장 후보자에 이어 총학후보의 포스터도 학교 곳곳에 게시됐습니다. 올해 총장선거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학생의 선거는 27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나흘간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총장선거는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27일 결선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진다면 같은 날에 두 선거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 탓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두 선거가 처음으로 함께 치러진 2020년, 총학선거 투표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라인 투표 방식에 따른 정보제공동의 절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두 선거가 겹친 탓에 학생들의 관심이 분산됐고, 총학투표율은 51%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연속해서 절반을 겨우 넘기던 투표율은 작년 선거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이전의 60%대 수치를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총학과 총장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만큼, 작년의 상승세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선관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25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에 맞춰 두 선거 모두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홍보 릴스 제작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장선거는 2, 3봉을 해서, 총학생의 선거는 각 단과대학 건물에서 진행되는 만큼, 투표 위치가 중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는 학생자치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와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총학과 총장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UBS 민현지입니다.